자 이제 두 번째 시간 해봅시다 여러분 밴드 숙제 잘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가입 신청만 똑바로 하면 그 바로바로 거의 제가 새벽에도 바로 승인해 드리거든요 그게 뭐라도 이제 하면 알림이 뜨면 바로바로 제가 다 하거든요 어제도 한 3시까지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자다 보니까 3시까지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또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때 또 잠깐 자다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간혹 간혹 이렇게 늦게 오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3시에 자고 5시에 한 40분에 눈 떠가지고 끄적끄적 해가지고 울리고 또 잠깐 또 잤다가 그러니까 또 오늘 오후에도 또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오후에 보통 하루에 학습지능 올라오는 게 밥 먹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살 거예요 식사하고 밥 한 5분이면 먹거든요 5분, 10분이면 먹고 오늘 또 동대탕 먹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빨리 먹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어제도 집에 가서 한 거의 한 60개 가까이 달았거든요 우리 집에 가면 사람들이 한 60명 와 있어요 우리 집에 질문하려고 쭉 서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중에 한 30명 가라고 하고 나 오늘 다 못한다 30개 정도 해결하고 보통 그러는데 어제는 한 60개 정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오늘 또 보니까 또 계속 쌓이더라고요 근데 밴드에 제가 그 밑에 정답하고 해설 해설 되게 자세히 잘해드리죠 그러니까 그 해설을 보고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숫자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해설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해당 페이지를 써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법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블랭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 특정 단어를 찾아보면 금방 해결이 되거든요 거기는 페이지 숫자를 써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민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이해 감옥이니까 해설을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자기가 아는 거고 모르면 암만 페이지 숫자를 써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바로 저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애들 학습질문 와서 바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늘 짬 시간을 활용해서 다 달아드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공부 시작했으니까 그걸 좀 잘 모아보세요 나중에 그 밴드는 피드가 자꾸 쌓이니까 나중에 그걸 정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써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트 사가지고 계속 써봐요 그럼 제가 처음에 4개 해드린다고 얘기하시면 좀 5개 할 때도 있고 6개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800개 하란 말이에요 최소 800개 근데 대충 제가 예상의 머리가 한 1000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겹치지 않게 1000개 하면 여러분 그냥 합격이에요 나를 만난 순간 그냥 합격인 거죠 1000개를 알려주니까 그리고 1000개에 대해서 질문 제가 다 해결해 주시죠 다 그러면 뭐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 시험 어떻게 풀 것 같아요? 1000개를 다 알고 가면 뭐 이런 걸 내고 그래 장난해?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그랬고 작년 시험이 어려워도 제 수강생의 경우는 결과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제를 좀 정성스럽게 이게 저한테 제출한다기보다는 여러분과의 약속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매일매일 좋은 문제 만들어서 선보여드리면 그걸 여러분껄로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하고 약속 내가 오늘 숙제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는 걸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의미에서 저한테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쉬는 시간 계속 이거 하죠 계속 이거 계속 근데 이게 제가 제너모델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힘 만든 건 사실 아니에요 그중에 보면 가끔 울컥하는 글도 많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색깔도 칠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올려주신 분도 되게 그냥 답만 해가지고 올려주신 분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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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올린다는 건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쁘니까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사실 출근할 때 푸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 아침에 올릴 때 정신이 없어요 징 징 징 징 징 징 계속 이렇게 운전할 때 징 징 징 징 계속 그래서 그거 보면 아침에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알림이 나한테 울리는 진동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오히려 내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려고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으로부터 힘을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사실 별로 안 자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한 두 시간, 세 시간 자도 별로 안 피곤하다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출근을 잘 해주는 게 또 저를 또 힘내게 만들어 준 길이기도 해요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두 번째 시간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서 가지고 계신 분은 124페이지 그 다음에 기본서는 466페이지인데 먼저 얘는 조문을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535조인데요 이랑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랑 찾으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유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저만 읽은 거예요? 또? 여러분 읽은 거 맞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불능이란 단어입니다 불능을 일단 동그라미 해두고 그 다음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밑줄 아시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그리고 상대방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그 계약의 유유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라고 돼 있죠 그 하나 밑줄 합시다 거기에 키워드가 믿었음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 계약의 유유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문의 기본적인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드렸고 칠판을 봅시다 자, 얘는 일단 그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 제도인지를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기 좋아집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값이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값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그럼 값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을 이제 을은 대금 지급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이번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근데 이게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으니까 이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거 맞는데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걸 무슨 블룽이라고 말할까요? 이걸 원시적 블룽이라고 합니다 무슨 블룽? 원시적 블룽 원시적 블룽 그러면 이때 이 매매 계약은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면 이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이죠 그러면 일단 법무령이 성립 요건이 세 가지인데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다음 계약 같으면 합체까지 돼야 되거든요 일단 당사자 있죠? 목적도 있죠? 의사표시도 있고 합체게 됐으니까 일단 계약이 뭐나 한 거예요? 성립은 한 거예요 이때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이 경우에도 계약 자체가 성립은 한 거예요 근데 건물 소유권 이전해준다는 목적이 확정은 됐는데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불타서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럼 얘는 확정은 되었지만 법무령의 목적을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확가적사 생각나요?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건 무슨 요건이죠? 효력 요건인 거예요 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이 성립은 한 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하는 게 불가능한 거니까 성립 요건을 갖췄지만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 그럼 다시 첨하는 사람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 이걸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고요? 원시적불룡 그러면 원시적불룡을 목적으로 한 법무령의 효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을은 선의였었어요, 선의 그럼 선의는 몰랐다 이 말이죠 얘는 뭘로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과실은 뭘까요? 무과실 얘는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암만 주의를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선의 무과실을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전혀 몰랐다입니다 전혀 몰랐다 그냥 몰랐다는 건 뭐죠? 그냥 선의 몰랐다는 건 그냥 선의 전혀 몰랐다는 건 암만 주의를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거니까 전혀 몰랐다는 게 선의 무과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류란 사람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는 거에요 얘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으면 얘는 자기가 체결한 계약을 유효하다고 생각할까요? 무효라고 생각할까요? 유효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만약에 얘도 계약이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비용 같은 걸 드릴 가능성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얘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여러 가지 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을 의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될까요? 대표적으로 감정평가비용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자신이 사려가는 이 건물 가격이 제대로 맞는지 감정평가를 맡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이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 믿었으니까 감정평가비용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런 걸 특별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무슨 손해라고 그러죠? 신뢰에게 손해 신뢰에게 손해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믿고 드린 돈 이걸 신뢰에게 손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약간 이해됐죠? 그러니까 을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이 없다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에게 손해를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갑에 관한 요건도 중요한데요 갑이라는 사람은 얘는 불륭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갑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불타서 없다는 걸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불륭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을은 전혀 몰랐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돼요? 물어줄 필요 없어요? 물어줄 필요 없다 그러면 갑은 완전 욕심꾸러기 되는 거죠 이때는 물어줘야 돼요? 물어줄 필요 없어요? 물어줘야 되죠 물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 잘못한 사정이 있으면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게 맞고 갑이 잘못한 게 없다면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죠 그럼 갑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거 있다? 없다? 있죠 갑 뭘 잘못했죠?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럼 하나 해봅시다 갑은 건물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불타서 없다는 걸 갑은 알았어요 그러면 알았으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알았으면 을에게 이걸 말해줘야 된다 해줄 필요 없다 해줘야 되죠 그런데 갑은 을에게 그걸 알려준 거예요? 안 알려준 거예요? 안 알려준 거죠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 어디서 할 수 있죠?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고 그랬으니까 알려줬다면 을도 알게 되는데 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갑은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을에게 말하지 않은 채 말하지 않은 채 을과의 계약 체결을 강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알려만 줬었더라면 을은 손해를 입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을은 누구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된 거예요? 갑 때문에 갑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된 거니까 결국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돼요? 물어줄 필요 없어요? 물어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 제도 이름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 제도 이름은 뭐죠?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겁니다 다시 무슨 책임이라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세트인 게 뭐냐면 이렇게 원숏불룡의 경우에 이 계약은 무효예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생긴 신뢰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풀어서 말하시면 돼요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대신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이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려면 이 계약은 무순불룡이 되어야 돼요? 원숏불룡 여기다가 그 교환에다가 그 합격서 보시면 124페이지죠 124페이지에 보시면 합격서 124페이지에 그림 나오잖아요 그림에다가 번호를 좀 붙입시다 첫 번째 요건이 겁니다 무슨 불룡일 건 원시적 불룡일 건 이게 정확하게는 무슨 불룡일까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룡일 건 항상 제가 이렇게 설명하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자로 소실해버려 없다 이게 정확하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룡이라는 겁니다 특히 전부 불룡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룡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제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갑이 손해배상해 줄 의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배상의무자는 불룡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다시 배상의무자는 불룡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그 다음 세 번째 요건이 겁니다 상대방은 서운이 무과실일 것 상대방은 서운이 무과실일 것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케어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에듀윌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이리 와보세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에듀윌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건 생각나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이 무슨 불룡일 것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룡일 것 그 다음 두 번째 배상의무자는 불룡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세 번째 상대방은 서운이 무과실일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춰지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갑은 의뢰기 생긴 손해 중에서 어떤 손해를 배상을 하는 거죠? 신뢰위계 손해 신뢰위계 손해 다만 이 신뢰위계 손해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그게 이행위계 손해인데 조문을 다시 한번 가 볼까요? 거기 535조 그 다음 이랑 끝에 보면 그 배상의 근 그 다음 밑줄에 봅시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여기는 생길이라는 단어가 키워됩니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때 생기는 이득 이걸 이행이 손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용어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하나씩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럼 실패를 봅시다 아까 제가 이 신뢰위계 손해에 해당되는 대표적 예로 뭘 설명했죠? 감정평가비용 그거 써놓을까요? 감정평가비용 감정평가비용 신뢰위계 손해 옆에다가 감정평가비용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행위계 손해의 대표적 예로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건 전매 차익을 한번 써봐요 전매 차익 전매 차익 신뢰위계 손해는 감정평가비용처럼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믿고 드린 돈을 말하는 거고 전매 차익은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1억 원에 사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3천 원에 되팔려고 한 거예요 그럼 전매 차익이 얼마 되죠? 3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럼 이 전매 차익이라는 건 계약에 제대로 을에게 이행되어야만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매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3천만 원 이득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손해인 거예요? 이행위계 손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감정평가비용 이게 대표적인 신뢰위계 손해이고 그 다음 이행위계 손해의 대표적이 이게 전매 차익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판을 봐봐요 그럼 이때 감정평가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매 차익이 3천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이때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의 경우에 갑의 의뢰계 배상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이건 신뢰위계 손해를 배상하는 거니까 얼마 물어주는 거죠? 천만 원 물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호 비교를 해보면 보통은 신뢰위계 손해가 클까요? 이행위계 손해가 클까요? 보통은 이행위계 손해가 훨씬 커요 신뢰위계 손해는 작고 이행위계 손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호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위계 손해가 이행위계 손해보다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비용으로 들어간 게 이게 5천만 원이고 전매 차익은 3천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뢰위계 손해가 예외적으로 이행위계 손해보다 크다 이때는 이행위계 손해까지만 물어주면 돼요 결국 얼마 물어주면 되는 거죠? 3천만 원까지만 물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두 손해를 비교를 해서 항상 큰 쪽으로 배상하는 거예요 작은 쪽으로 배상하는 거예요 작은 쪽으로 배상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돼요? 다시 7번 옵시다 첫 번째 원시적 불농을 목적으로 한 범위량인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어떤 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경우 첫 번째 무슨 불농일 것? 원시적 객반적 전부 불농일 것 두 번째 배상 의무자는 불농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세 번째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이 요건에 해당이 되면 무슨 손해를 비해상해 주는 거라고요? 이 요건에 해당이 되면 무슨 손해를 물어주는 거예요? 신뢰에게 손해를 비해상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뢰에게 손해가 이행의 손해보다 크다 그러면 이행의 손해까지만 물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계약 체결사항을 하실 때 이 정도 성립요건하고 효력 정도만 검토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출제 포인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출제 포인트는 제가 수업한 내용에 한해서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출제 포인트가 시험용으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한 건 맞는데 걔는 아직 여러분이 해야 될 단계는 아닙니다 얘는 기본 과정을 통해서 여러 제도들을 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과정 가서 정리를 해드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지 않은 내용을 공부를 하면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나 힘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에 한해서만 잘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로 올까요? 오늘 주로 해야 될 내용은 쌍무 계약에 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무 계약 그러면 합격서 125페이지 그리고 기본서론은 469페이지인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기본기를 좀 다져보고 해봅시다 먼저 계약의 전 과정을 따져봤을 때 값도 출연하였고 울도 출연하였다면 이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이건? 자꾸 쌍무를 고르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생각나죠? TV에 출연하면 돈 받으니까 유사 쌍무 잡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우리 부담하는 채무가 결련성이 쓸래요? 이거 무슨 계약이죠? 이게 쌍무 계약인 거죠 그때 이 유사한 계약과 쌍무 계약 간의 관계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 그림이 생각나요? 큰 원이 뭐죠? 유사한 계약이고 안에 있는 작은 원이 쌍무 계약 그러면 유사한 계약은 모두 쌍무 계약이다 그러면 O의 X예요 X 거꾸로 쌍무 계약은 모두 유사한 계약이다 그러면 O 그럼 이걸 좀 해보겠어요 쌍무 계약은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의리 부담하는 채무가 뭐가 있을 때? 결련성이 있을 때 결련성이 있을 때 쌍무 계약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뭐가 있을 때요? 결련성이 있을 때 쌍무 계약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결련성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그나마 좀 쉽다 그랬죠 이렇게 주고받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의리 부담하는 채무가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을 때 이걸 또 풀어서 쌍무 계약을 풀어서 말하면 쌍무라는 거예요 무가 뭐예요? 무 이게 의무가 쌍은 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행기에 계약 책을 시가 아니고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행기에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의리 부담하는 채무가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이게 쌍무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쌍무 계약의 결련성은 첫 번째 성립상의 결련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행상의 결련성이라는 게 있고 존속상의 결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의무가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갑의 의무가 뭐죠? 갑은 건물을 팔았으니까 건물 소유권이전 의무 일단 의뢰의 의무가 뭐예요? 대금 지급 의무인데 이 갑이 부담하는 의무 의리 부담하는 채무가 주고받을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성립상의 결련성은 말 그대로 성립에 있어서 주고받을 관계라는 겁니다 성립에 있어서 주고받을 관계 즉 갑의 채무가 성립해야만 의뢰 채무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다시 갑의 채무가 성립해야만 의뢰 채무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어서 갑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의뢰의 의사표시가 의뢰의 승략의 의사표시가 암만 완전 유효해도 의뢰 채무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성립상의 결련성은 성립에 있어서의 주고받고의 관계를 말합니다 갑의 채무가 성립해야만 의뢰 채무도 성립하는 관계 성립상의 결련성이에요 그 다음 이행상의 결련성은 더 쉬워요 얘는 이행에 있어서 주고받고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행에 있어서 주고받고의 관계 즉 갑의 이행을 하면 을도 이행을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누가 이행을 하면 갑의 이행을 하면 을도 이행을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갑의 이행하지 않으면 을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날짜가 좀 해봅시다 먼저 갑하고 우리 매매개혁을 한 날짜가 1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지급 하기로 한 날짜가 3월 1일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3월 1일에 갑의라는 사람이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럼 3월 1일에 갑의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필요한 소리를 을에게 줘야 되는데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필요한 소리를 안 주고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럼 을은 너도 안 했으니까 나도 돈 안 주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있죠? 이런 을의 권리 이름은 뭘까요? 이걸 동시 이행의 합격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쌍무 계약의 이행상의 결론성에서 어떤 제도가 나온다고요? 동시 이행의 합격권 제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존속상의 결론성은 이게 더 쉬워요 존속에 있어서 주고받고의 관계라는 겁니다 즉 갑의 채무가 존속하기 때문에 을의 채무도 존속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계약을 체계하는 건 며칠이죠? 1월 1일 그 다음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지급 하기로 한 게 3월 1일 자 그런데 2월 1일에 이 동네 태풍이 불어왔어요 태풍이 불어서 갑의 건물이 완전 박살난 겁니다 태풍이 불어서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태풍으로 인해서 건물이 완전 박살난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때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갑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갑보고 건물 빨리 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때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그럼 이때 을의 대금지급 채무는 그대로 존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같이 소멸해야 될까요? 아까 존속상의 결론성이라는 게 존속에 있어서 죽어받고 관계를 하는 겁니다 즉 갑의 채무가 존속하기 때문에 을의 채무도 존속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갑의 채무가 소멸했으니까 을의 채무도 같이 소멸해야 돼요 그들이 존속해야 돼요 같이 소멸해야 되죠 그럼 결론은 뭘까요? 결론 결국 을의 대금지급 채무가 소멸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갑의 나라에게 대금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갑이 어떤 손해보죠? 갑은 건물도 날려먹고 돈도 못 받고 이걸 두고 갑이 위험을 부담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위험을 부담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쌍무계약의 존속상의 결론성에서 어떤 죄가 나오는 거예요? 위험부담 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계약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쌍무계약 그러면 쌍무계약일 때에만 나오는 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죠? 동시행의 항명권하고 위험부담 다시 쌍무계약일 때에만 나오는 제도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동시행의 항명권하고 위험부담 이라는 겁니다 이 쌍무계약이라는 말이 법조문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쌍무계약이라는 말이 법조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나와요 일단 이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합격서 125페이지 오른쪽에 보세요 12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조문 있죠? 536조 조문 찾으셨어요? 거기 536조는 1항하고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무슨 계약이죠? 쌍무계약 그거 나오죠? 그러면 536조 조문의 제목이 뭐예요? 동시행의 항명권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무슨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쌍무계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법조문에 쌍무계약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장 넘어올까요? 128페이지 봅시다 128페이지 자, 128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그거 537조 조문이 있죠? 자, 그럼 그 조문의 제목이 뭐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되어 있고 그 위험부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537조는 한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그 무슨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쌍무계약 그러니까 537조가 위험부담이라고 되어 있고 쌍무계약은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538조는 이건 채권자가 위험부담하는 경우인데 얘는 1항 2항으로 되어 있고 1항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문장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드윌 유료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드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고기도 무슨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쌍무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칠판 옵시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동시행의 항명권하고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일 때만 나오는 거예요 쌍무계약일 때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계약은 동시행의 항명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은 위험부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임대차 생기겠죠 매매계약은 동시행의 항명권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교환계약은 생기죠 생기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 계약은 위험부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얘네들은 다 뭐죠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의 항명권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증여 사용대차는 무슨 계약이죠 얘는 편무계약 편무계약이니까 동시행의 항명권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시도가 문제인 대로 생긴다 첫 번째 동시행의 항명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합격서 125페이지 다시 가세요 자 조문 536조 1항인데요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536조 1항 찾으셨죠 자 쌍무계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동시행의 항명권을 행사를 하려면 상대방의 채무가 뭐에 있어야 돼요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펜 놓고 차가간 차가간 이해합시다 얘는 그 첫 단추를 잘 깨야 뒤에가 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명권은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떤 때나 문제를 맞추고 어떤 때도 틀리고 외운 거 맞추고 이해하는 거 계속 틀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첫 스타트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건물 가지고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갑의 이름은 뭐죠? 매도인 얘는 내수인 자 날짜를 봅시다 계약을 체결한 건 며칠이죠? 1월 1일 그 다음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게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자 다시 계약을 체결한 건 며칠 1월 1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건 3월 1일 자 그러면 이때 갑은 무엇을 출연했죠? 갑이 출연한 건 건물 출연했죠? 을은 뭘 출연했죠? 대금 그럼 서로 출연했으니까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 될까요?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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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하고 우리 대금 지급 채우는 주고받고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결론성 결론성 결론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런 말을 서로서로 할 수 있을 때 결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갑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은 네가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안 할게 라고 할 수 있어요 있죠? 울도 마찬가지죠 네가 등기 안 넘겨주면 내가 돈 안 주겠다 이런 말을 서로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라는 말을 서로서로 할 수 있으면 이건 결론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건 다 저한테 질문하세요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런 말을 서로서로 이게 중요해요 서로서로 할 수 있을 때 한 사람은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럼 이건 쌍무계약이 되지 않아요 서로서로 할 수 있을 때 이게 결론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올려드려볼까요? 자 그럼 먼저 이름 붙여봅시다 첫 번째 지금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이잖아 대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먼저 이거 가지고 해봅시다 의뢰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먼저 확정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의뢰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갑은 건물 판 사람이니까 을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그러니까 항상 그 채권자니 채무자 이런 건 항상 늘 기준이 되는 채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무조건 찍어야 돼요 찍고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라는 겁니다 또 거꾸로 이쪽에 건물 소유권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은 뭘까요? 그 사람? 채무자 을은 뭐가 되죠? 채권자 이렇게 쌍무 계약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가 채권자고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가 채무자인 거예요 즉 뭐도 있고 뭐도 있죠?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잘 따라오세요 다시 계약을 한 날짜는 며칠이에요? 1월 1일 그 다음 소유권이전 대금지급 확률한 게 3월 1일 자 그럼 이 3월 1일 이 두 가지 중에서 대금지급만 따로 떼서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에 대금지급 날짜가 왔어요 그러면 갑의 건물 소유권이전 채무도 변제기에 왔다 안 왔다 왔다 이겁니다 둘 다 3월 1일에 확률한 거니까 그러면 이때 이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갑이 채권자인데 얘는 한편으로 건물 소유권이전을 해줄 뭐도 있죠? 채무도 있죠 그럼 3월 1일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이전 등기의 필요한 서류를 주면서 을에게 대금지급 청구할 수 있어요 3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전 등기의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주면서 돈 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3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네가 먼저 나한테 매매대금 지급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갑은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먼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단 없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항비약관 제도가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은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밑에 대금지급에 대한 을이 채무자 맞죠 그럼 을은 대금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갑으로부터 대금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 을이 매매대금을 다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매매대금을 다 줄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 줄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 돈이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돈 줄 수 있죠 또 누가 돈 줄 수 있죠 등신 바보 돈 줄 수 있죠 근데 이게 돈이 많든 바보든 돈을 주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리 돈을 다 주고 나면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라도 대금지급을 거절해야 될 사정에 을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을의 대금지급 채무뿐만 아니라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도 변제기에 왔어요 안 왔어요 맞죠 그런데 갑은 자기 채무를 이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죠 그럼 을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너도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라고 주장을 쳐 있다는 겁니다 네가 건물 소유권 이전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매매 대금을 못 주겠다는 주장을 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을의 권리 이름을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항변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항변 항변은 주장한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게 이름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잖아요 그럼 이게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제도의 본질은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기 채무의 이행을 뭐하는 권리죠 거절 다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뭐하는 권리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언제까지 매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갑이 건물 소유권을 이전에 줄 때까지만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 을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영원히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으로만 잠깐 뒤로 연기하는 건 무슨 항변권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무슨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7번 보시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뜻은 뭐예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뜻 누가 세권자가 이건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다른 거 가지고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번엔 내용은 똑같아요 계약을 체결한 건 1월 1일 그 다음 건물 소유권 의자라고 대금 지급은 3월 1일에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갑의 건물 소유권 의자를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이쪽에 건물 소유권 의자를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은 뭐죠? 채무자 으름어가 되죠? 채권자 그러면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갑의 건물 소유권 의자는 날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을의 대금 지급 날짜도 편지에게 왔다 났다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3월 1일에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다시 3월 1일에 을이 매매 대금 지급하면서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의자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갑이 동시에 몇 번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좀 다른 게 있죠 좀 전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의자는 의지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를 한 거죠 여기는 우리 매매 대금 지급하고 건물 소유권 의자는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럼 아까 동시에 몇 번째로 본질이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권리인데 여기는 우리 자기 채무를 이행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몇 번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동시에 몇 번 한 명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청구해야 된다 이행하지 않고 청구해야 된다 이행하지 않고 청구를 해야만 내가 동시에 몇 번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이번엔 3월 1일에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 대금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네가 먼저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갑이 소유권 의지하지 않고 의뢰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리 매매 대금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 다 똑같아요 그 다음 다 똑같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 이전에 줄 수도 있다 없다 건물 소유권 이전에 줄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어떤 사람이 소유권 넘겨줄 수 있죠 건물 많은 사람 바보 그러면 어쨌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 이전에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에 주고 나면 의로부터 대금 지급 받기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건물 소유권 이전을 거절해야 될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뿐만 아니라 의뢰 대금 지급 채무도 변제기에 왔어요 안 왔어요 맞죠 그런데 을은 이행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러면 갑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죠 너도 대금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건물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갑의 권리 이름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동시 이행의 항병권 그럼 얘는 언제까지 건물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죠 의뢰 대금을 지급해 줄 때까지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역시 자기 채무 이행을 일시적으로만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항병권이라고 한다고요 연기죠 항병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원리 들어 봅시다 원리 들어와서 이 그림이에요 읽어보겠어요 동시 이행의 항병권 자 다시 갑이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했을 때 을이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게 동시 한 명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어요 동시 한 명권의 뜻 읽어봅시다 시작 채권자가 자 이는 꼭 머릿속에 한 줄 기억합시다 다시 누가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자 다시 봐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 여기 보시면 갑이 건물 소유권에 의존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채권자 갑이 자기 채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누구는 이러고 있죠 채무자는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자기 채무 이행을 모아 쓸 수 있는 권리 거절 그런데 영원히 거절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거절하는 거죠 일시적으로만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항병권이라고 한다 연기적 항병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동시행의 항병권에 의 기억합시다 누가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인심을 처리해보도록 하겠어요 쌍무 계약에 각 당사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X에요 다시 쌍무 계약에 각 당사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X O 맞죠 그 다음 동시간무역거는 채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행사하는 거 맞죠 갑도 행사하고 의도 행사하는 거 맞는데 이 사람들이 채권자의 집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집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집에서 그러니까 대금 지급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는 을이 동시간무역거는 행사를 하는 거고 건물 소유권 의견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는 갑이 동시간무역거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라고 되어있죠 채무자는 채무자는 자기 채무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채무자의 집에서 동시간무역거는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시간무역거는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세 가지 요건 첫 번째가 무선계약이 되어야 되죠 이거 무선계약을 때 나오는 거라고 그러죠 쌍무계약 쌍무계약일 것 두 번째 이 을이라는 사람이 동시간무역거는 행사를 하려면 을의 채무는 당연히 변직에 돌아야 되고 결정적으로 누구의 채무역에 변직에 돌아야 돼요 상대방 갑의 채무가 변직에 돌아야 하면 을이 동시간무역거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누구의 채무 자기 채무역에 변직에 돌아야 할 거 그럼 틀립니다 누구의 채무 상대방 상대방의 채무가 변직에 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대금 지급해 주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를 한 겁니다 이때는 갑이 동시간무역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 동시간무역거는 상립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자기 채무에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고 청구해야 된다 하지 않고 청구해야 된다 하지 않고 청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해보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쌍무계약일 것 두 번째 상대방 채무에 변직에가 도래할 것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에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할 것 자 그럼 해봅시다 첫 번째 매매계약 건물 매매계약의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대금지급 해줘야 되죠 이렇게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니까 이거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쌍무계약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동시에 연맹건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증여계약 증여계약은 갑이라는 사람만 소유권 이전해 주고 을은 대금지급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무슨 계약이죠 편무계약 그러면 동시에 연맹건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자 그 다음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은 갑은 임대인은 사용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차임을 줘야 되죠 이건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거니까 무슨 계약이죠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에 연맹건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자 그 다음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갑 혼자서만 사용수익하게 해주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죠 그럼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편무계약 따라서 동시에 연맹건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시험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 현상과가 나오겠죠 현상과가 찍어도 맨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현상광고가 지름을 설명해줬던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이 사람을 찾아주면 백만원 주겠다라고 광고를 냈고 우리 찾아줄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반드시 얘는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 반드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사람을 찾아서 응모를 해야만 현상공고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응모자가 현실적인 행위를 해야만 현상공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 행기에는 광고한 사람만 보호소지급 배출 의무가 생기는 거고 이에 대응하는 의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현상공고는 유상계약이지만 결련성이 없어요 얘는 무슨 계약이죠 편무 편무계약이니까 이거 동시에 의미할 거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별개의 원인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매매계약 같으면 봐봐요 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이 매매계약에서 갑은 건물 소유권이 의무라는 게 생기고 이 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 의무라는 게 생기죠 그럼 이게 하나의 계약에서 주구받과의 관계에 있는 두 채무 간에는 동시에 관계 돼요 근데 갑도 채무로 부담했고 을도 채무로 부담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각각 채무로 부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이 약정에 의해서 을은 이 약정에 의해서 채무로 부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두 의무가 이건 주구받과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채무로 부담하게 된 이 경우에는 동시에 의미할 건이 원래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가 무슨 계약일 건요 쌍무 계약일 거 자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당사자가 변경이 되었을 때 동일성 유지가 되는 내용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